아 고통스러워 조시 하지만 솔직히 추천 안한다 조시는 제가 보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다 받아주면서 해야 돼 진짜 뭐 다른 캐릭터처럼 막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카운터 내고 이게 잘 없어 다 받아주면서 해야 돼서 그게 좀 짜증나 아 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연이 왔냐? 어입 어 뭐야 씨 하핳 건졌다 이거 하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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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졸트 뻥뻥 차면 다 뻥 바르고 그래요 잘 못하고 뭐하고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씨 뭐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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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 있습니다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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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기분이 좋냐면 이제 안할 때가 왔다. 이제 안해도 된다 그 생각 때문에. 파코나면 0티오라고 봐야지. 얘는 왜 또 이때 나오냐. 파킹이 아 참 스텝을 1시 반해. 킹메이트 하려고 또. let's start this. round one. fight. let's start this. let's start this. let's start this. let's start this. oh. 뭐야. 맞았네. 몰라 씨. 몰라. 와. 대박. 짠선이 이기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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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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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 오케 안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아? 마지막 한 라운드일 것인가?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 셔바킹이한테 문 막 잠가야겠다 눈치 깠네 셔바킹이한테 문을 하네 오어? 벚꽂이 само있어 헤헤 졸라 앉아있었네 아 이제 안한다 접어야 돼 아네 아네 아 졸라 짱난 졸라 짱난 캐릭이었다 아 접어야 돼 아 아네 이제 조시 아네 이제 다시 보지 말자 다시 하지 말자 이제 우리 같이 해서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